민주당도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해외 순방 중에 벌어진 비속어 논란 등 외교 참사라고 일컬으면서 이에 대해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죠. 그러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앞서 저희가 취재기자를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박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에 여당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더불어 해임당이라고 부르고 싶대요. 틈만 나면 나 이 칼 있어 너 자를 거야 막 해서 호박도 못 자르면서 그러는 게 조금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의 그게 일각에서 하는 말씀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러길 바라요. 민주당의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움직임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내부에서도 즉각 반발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당사자죠. 박진 장관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임 건의안이라는 것이 헌법에 주어진 국회의 권능인데 그것이 발동되면 집행되고 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인데 수용되기 어려운 건의안을 의결을 남발하면 헌법상 해임 건의안의 효력만 없어지는 희아화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 외교부 장관에게 불신임이라는 낙인이 찍혀지면 활동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익을 해친다. 제 입장은 미리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제 거치는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 앞부분에 저희 취재기자를 통해서 전달해드렸습니다만 아직 해임 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일 본회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상정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임 건의안은 폐기가 되는 걸로 아까 설명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지만 어제부터 민주당은 지금 무조건 오늘 다수당으로서 강행 처리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번에 해임 건의안 처리에 대해서 결국에는 키를 주게 된 셈이다. 그런 설명인 건데 일단 국회의장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건가요? 그렇죠. 해임 건의안이 상정되고 나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돼야 됩니다. 그만큼 이 시간적 제한을 둔 것은 해임 건의안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하라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되겠는데 국회의장이 상정 안 하면 내일 본회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시간적인 제약 사유로 인해서 제대로 투표에 붙여지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고요. 제가 아까 그 MBC 방송 관련해서 한마디만 조금 더 하면요. 예를 들어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한국말을 이해한 해외 언론에서 바이든이라고 확정지어가지고 자막을 냈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를 한번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의 어느 하나의 정파의 대통령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지 않은 발언을 해외 언론에서 예를 들어서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할 때 우리 언론이 그걸 보도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로를 쳐서 물음표를 한다든지 다른 말로 들리고 있다든지 이게 먼저 선행돼야 하는 거고 MBC 기자가 어제 자사에 뉴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들도 확실하게 못 들어서 대통령실에 문의를 했으나 문의를 그것에 대한 답을 못 받았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자막을 바이든이라고 나가서는 안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앞서 나왔던 얘기에 대한 보춘 설명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고 박진 장관 해인 건의한 얘기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